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제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거든요. 저는 체제 전복 세력인가요?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취지의 글을 또 발표하셨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제가 학자로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체제 전복 세력이라는 규정이 있던데 체제 전복 세력이 될 무상하고 체제 전복 세력이 될 우려를 걱정하신 거예요? 그 당시 국민주권론이라고 한 것들로 나오고 해서 제가 학자적인 관점에서 국민주권론에 대한 구분과 해석을 더 분명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는 당시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60여 명 이상이 찬성하셨어요. 그럼 새누리당 국회의원 60여 명도 체제 전복 세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체제를 흔드는 가능성에 이용당한, 이용당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몇 분 계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탄핵과 관련해서 현재 결정을 제가 존중한다는 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은 당연히 국가기구의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뜻이고 학자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된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진행하는 과정은 체제 전복 세력이 주도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죠. 이제 학자로서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의회민주주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거리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내에서 문제를 다루어야지. 의회 내에서 탄핵 의결한 거예요? 거리로 나간 게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결정도 잘못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체제 전복에 이용당한 질문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걸 잘못해서 보는 게 아니죠. 그걸 의원들이 여가되든 야가되든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선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에 보았된다고 생각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학자로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현재 결정은 제가 받아들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큰 잘못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게 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당시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 계획 때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잘못하신 거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사로서 자기의 직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회의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원건 의원님 지뢰해 주시고.